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태풍 링링 때문에 피해나 입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국민들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조국 게이터, 조국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생채기를 받았습니다. 또 화가 시소사 올랐습니다. 요즘 경제는 폭망이고 또 국가 안보는 완전 엉망입니다. 국민들이 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김정숙이 외국에서 말썽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문재인, 태국가,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월 6일날 기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과 김정숙이 라오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찍힌 환송식 사진을 두고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의전세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오스 환송인파에 둘러싸인 김정숙이 문재인보다 서너 발짝 앞서 그는 이런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사진을 보면 누가 국가 수발이고 누가 그 배우자인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 의전세일이 무너졌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웬 이런 사진이 있는가 누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이 있습니다. 라오스 출국 장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문재인과 김정숙이 라오스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태극기와 라오스 국기를 흔드는 학생들로부터 환송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김정숙은 문재인보다 서너 걸음 앞서서 환송객들에게 오른손을 흔들며 붉은색 카페터비를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계속 그 뒤를 따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김정숙은 문재인보다 먼저 전용기 탑승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어정쩡하게 뒤따라가는 문재인의 걸음이 굉장히 좀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왜 김정숙 여사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김정숙에 대해서는 김정숙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존경할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민경우 의원 제법 이 빠른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9월 7일 새벽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말이죠. 누가 국가수반이고 누가 그 배우자입니까? 라면서 청와대 어전팀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박상훈 청와대 어전 비서관은 김정숙이 감당이 안됩니까? 라면서 관련 사진 9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격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만든 박 비서관은 당장 물러나라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민경우 의원은 지난 6일에도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공유하면서 문재인보다 앞서가며 신인한 선진 영부인 뒤처져 난감한 후진 대통령 차기 대권 주자 인기도 여론조사에 좀 넣어드려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경우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김정숙 사진을 공유하며 조국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참 별별 용도를 다 쓴다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민경우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이런 글을 남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김정숙이 사드에 반대하는 단체의 상지인 파란나비 브루치를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관련 소식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소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또 지난 올해는 김정숙이 5.18 광주 기념식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일부러 악수를 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김정숙이 과연 뭡니까? 자기 자신이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남편이 대통령이다 이거에 그치는데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펫에 주민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는 이런 건방스러운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번 더 꼴볼견이 나타나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조국에 이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후벼 파는군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